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지가지 입니다. 오늘은 기가 와서 키포도 안 타고 왔는데 기가 안 와요. 그냥 키포도 탈 걸 그랬어요. 오늘은 드디어 코치님이 네트 건너편에서 던져주시는 공을 치는 날입니다. 뭐 랠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 오는 공을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렌데 빨리 들어가 보셨습니다. 오우 네? 어떻게 해야 해? 아니요. 잘해도 되죠? 네. 바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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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AST 준비 하나, 하나. 하나. 아니요, 너누어.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지금 갈거야. 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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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늦었죠, 늦었죠, 늦었죠 그 다음 허리 골로 잡아야 돼 어, 왼쪽으로 가자 어, 왼쪽으로 가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웨이킹이 들어가면 돼 어, 그렇지 세게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봐봐요 그렇지, 너 하나 그렇지 그렇지 트윙 아니, 안 맞았어 다시 좋아해 다시 하나 그렇지 가까워 어, 되게 가까워 집으로 해보시라 그러니까, 문이 지금 어디서 맞아? 입으로 갔다 너 할 데 있어, 너 할 데 있어 다시, 더 쉽게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저기 보고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벗들어 가만히 있어 되게 치겠는데 오케이 가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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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 제일 좋았어 지금 거리가 제일 좋아 다 왈루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맞아 다시 준비 또 다시 하나 다시 더 빼고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신경이 제일 좋았어 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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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준비 다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지 왼발 출발할 때 이렇게 자세를 틀 때 어 이렇게 한 번 할 때 이렇게 자세를 틀 때 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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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 부분 잘하는 거야 어 잘하고 있어 다시 다시 준비 꿈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준비 다시 출발 어 잘했어 늦었잖아 봐봐 이렇게 풀고 가면 안 돼 바로 안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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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 포기 나는 파괄 땅 네 오늘 테니스 3회차 레슨이 끝났는데요 원래 레슨 나오면서 레슨 리뷰를 바로 하는데 오늘은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 레슨을 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오자마자 호다닥 다이어트 도시락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서 KFC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참고 맛없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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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시간에 왼팔 뻗고 3스텝으로 가가지고 공 칠 자리 잡는 거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치님이 제자리에서 공을 튕겨준 거 쳤었는데 오늘 드디어 네트 건너편에서 코치님이 던져주는 공을 코치님이 테니스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 주신 공을 제가 쳤습니다 가까이도 던져주시고 멀리로 던져주신 공을 제가 뛰어가거나 제자리에서 3스텝 하면서 치는 거를 연습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지금 배고파서 말이 잘 안 나와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prises 하연결책 Biode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